공연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저희 진승우 오빠가 지금 이 분위기의 어젯밤 이야기 너무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승우오타가 원하는 거 뭔지 아시죠? 네! 목이 좀 아프지 않으시겠어요? 네! 어젯밤 이야기 해볼까요? 네! 에이.. 으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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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릴밤에 넌 네가 미워졌어 어릴밤에 넌 네가 씌워졌어 내 눈을 돌려보며 내 눈을 따라 오며 나 혼자 미술 못했어 매일 진동이 널 손잡고 중출될 바다 괴로워하고 다녀올수록 외모가 왔니 고마워하지마 반지는 너보다 따라왔지 이제만 하지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너 왜 왜 모르니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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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꼭 파티는 너무도 어려웠지 이 세상을 너무나도 바뀔 수가 없는데 고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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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와우!